자켓 촬영 현장 끝을 할 수 없는 나의 드라마 드라마라마 드라마마마마마마마해 드라마마마마마마마마해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무지갯빛으로도 찍고 기존에 했던 자켓과는 좀 특별한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. 계속 저 칭찬봤어요? 감사합니다. 역시 칭찬을 줬네. 첫 번째 게이컷을 촬영했는데요. 점포스트를 오랜만에 입었는데 모모씨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. 미니 앨범은 두 번째 미니 앨범인데 드라마라마 자신의 선택으로 심화된 상황에 놓인 상황 복분도 안 좋은데 일단 많은 애들은 안무가 드라마랑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추운 날씨도 좀 짧은 머리를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새로운 변신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짧은 머리를 하면 항상 너무 멋있을 때가 생각나요. 스마트 페이팅 ません 예스아이 그기든 난 적당이 좋아하는 게 그기든 난 적당이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술뜸을 함어주지 않게 그기든 난 적당이 맘을 주는 게 그기든 난 적당이 빠져있는 게 네가 그려둔 빛 빛 잣 그 속에 난 다쳐 끝일 할 수 없는 나의 드라마 드라마 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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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해 드라마 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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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해 드라마 라마 라마 라마해 She's like 라마마 라마마 상상 속 아마 우린 늑대와 미녀 같아 어부란 걸 듣고 나와 아우 마마 가시 널 보내긴 너무 아쉬워 기리는 방랑자 널 믿고 어디 안 가 드라마 라마마 미쳐버리지 엄마가 엄마 엄마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가 그 맘 좀 할 때가 되지 혼자 말 절망감 같은 트라우마 말로 바다 꽃다방 그기든 난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기든 난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쉴 틈을 한 번 주지 않게 그기든 난 적당히 맘을 주는 게 그기든 난 적당히 빠져있는 게 내가 그려둘릴 빅차 그 속에 나 갖춰 끝일 할 수 없는 나의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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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뮤비에서 맡은 역할이 절대자입니다 현실과 비슷하죠? 과거랑 현재랑 미래를 일직선상에 놓고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담아내려고 모래시계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시간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기든 난 적당히 맘을 주는 게 그기든 난 적당히 빠져있는 게 네가 그려둔 빅차 갓 속에 나 갖춰 끝일 할 수 없는 나의 드라마 드라마라마 점점으로 치솟는 장면이야 이제 널 내 걸로 만들 줄 아는 게 당연이야 당연할 걸 말 물어 그저 바람에 불어 오는 대로 네가 내게 오면 되는 걸 불러 바보같이 행동하지 마 지켜주고 싶게 비극이 널 더럽히도 나도 이겨낼 수 있게 뭔가 대하네 배인 너의 향기가 백경이 뛰어져나 아가대게 니가 그기든 난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기든 난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송송금을 한번 주지 않을게 그기든 난 적당히 맘을 주는 게 그기든 난 적당히 빠져있는 게 내게 적당한 건 없어 극단적인 장면 미칠 할 수 없는 나의 드라마 드라마마라마마마마마 헤이 드라마마마마마마마마 자꾸 반복되는 장면 그 속에 나다져 그 뒤에 속에 나의 손 드라마마마마마마마마마